아 물약을 사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한번 한번 쳐 볼까요 제사장 이렇게 해서 어 이거는 어 이거 이거 자 오 150 이거 큰 일인데 야 이거 큰 일이죠 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 터지죠 그렇다 하면 아 78 어우 위기에요 과욕을 부렸나요 제가 여기 이제 염려를 파나요? 음 상인 여기 여기 있고 아니 이거 뭐죠? 기술적?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러게 염려 왜 또 다른 것도 안 팔아요 아 이게 아니었나요 이상한데 우편이 왔는데 저 물량 먹고 오크가 우편 보낸건 아니겠죠? 괴물단지? 어 이거 뭐죠? 무디의 멜로디 아 이거는 버프 같은데요 감사하구요 괴물단지님 장로가 뭔가 마법 쏘는거 같은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금 마법공격을 했어요 트레고크 장로야 또 물약 물약도 먹어 물약 물약도 먹어 어 이거 피가 많이 응 이거 돌기빵하고 장로 약간 약간 도망가면서요 이거는 어 이거 지금 마법을 쏘는데 아 이거 심장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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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이죠? 여기서 위기상황인데 응응 영영 자 여기여기여기 자 피를 채우고 피를 채우고요 쓱 어 이거 계속 따라오는데 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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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? 자 다시한번 어 이쪽으로 어이 장로가 장로가 지금 자 이 장로 먼저 공격을 아 이 196 야 이거는 자 도망을 한번 음 아 이렇게 많이 날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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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 언덕으로지 몰라와서 다시한번 노려야겠죠 에 무탈블러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고요 아 이거 장로가 지금 에 문젠데요 음 까다로운데 마법 공격이 장비는 차고 있는데 음 이런 마방들 견습사의 귀걸이 마법 목걸이 이런 마방을 찾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했나요? 군병 잡아보고 어이 군병이 둘인데 이거지 물약을 일단 우리 먹고 어 이렇게 군병부터 잡아야겠죠? 아 이거는 조금 뭔가 분위기가 자 이거는 많이 달려드는데 아 이거 군병 아 이제 자 다 맞아야겠죠 빠져야겠죠 아 이 돌복 아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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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자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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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더 맞아 음 이렇게 아니 이거는 돌격병들이 다 스 큰일인데 이거 남들이 보면은 이거 몸머리 제조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자 여기서 가까이 제일 먼저 선두에 오는 음 돌격병 부터 좀 제압을 하고 아 군병도 좀 앞에 있는데 아직까지 버틸만 해요 물량 먹고 보급병 자 여기 돌격병 자 여기 지금 충분하죠 어 저번방 모는데 이거 보리사냥 같은데 몽미유님 그렇지 저거에요 저거 저렇게 에이 아 저렇게 한번에 저게 필요한 건데 어이 이게 자꾸 도망을 가라는데 군병이 아 그냥 좀 죽어주면 안 되나 이게 참 어 이거 아 이거 안 되겠죠 제사장이 여기 여기 이거 숨고 아 이거 커지는데 아 이거 누울 것 같은데요 지금은 320분 짜자 여기 속탄이 있고 스읍 아 궁수하고 지금 제사장 아 이거 스읍 저 이분 새벽시장 이 님이 좀 앉아있고 여기로 좀 가서 스읍 이쪽으로 빠진 다음에 이 나무지로 어떻게 아 이게 지금 계속 쫓아오는데 자 여기서 한번 돌아볼까요 나무를 끼고 이렇게 응 스읍 포기하나요? 포기하는 것 같죠? 응 인식을 못하는데 이거는 지금 인식을 못해요 저 우쿠들이 나무에 숨으니까 이거죠? 아니 리슨 필요가 없는데 이거 봐요 다시 돌아가고 응 쑥 모습을 보이니까 또 우쿠 그리고 이쯤 온다고 쳐요 이제 이제 제가 여길 휙 돌아가면 뭐 뭐죠? 응 그렇죠 아니죠 아직 보는데 또 자 이거는 또 큰일 날 뻔했는데 스읍 이렇게 이렇게 응 아니죠 이거 지금 당하겠는데 이거 응 이렇게 아 지금 포착됐어요 지금 공격해야지요 응 제사장 공격하고 공격하고 아니 리살표도 없어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자 자 자 그쵸 군작군작이 지금 치는데 이게 응 뭔가 추가되는 버프는 없는데 아직 어휴 있지요 벤피링 레이집 예 이게 있고 응 그렇죠 포커스 응 아니 내가 다 잡죠 아까 보셨죠 나무 뒤에 숨오면서 분산시키고 차례로 제거해나가는 그 장면 나왔죠 그러게 정탄이 4개인데 음 정탄 4개로 잡을 수 있을지 보급병을 모험이에요 모험 정탄 아이 이거는 정탄마저 떨어졌고 그렇지 뒤에서 한번 찔러보고 아 이게 안되는데 보급병도 지금 응 이쪽으로 따라오는데 뒤를 뒤를 한번 노려서 뒤를 노리기가 힘든데 아 이거 자 물량 먹고 지금 지금 할 수 없군요 마을 가서 일단 정비를 해야겠죠 제가 한거죠 감사요 오크군장이 한게 아니구요 제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겹쳐있기때문에 혹시 뭐 오크군장이 감사요 이렇게 이렇게 음 예 얘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말이에요 침입자라는데 침입자 맞구요 제가 침입했어요 이거는 공수기 때문에 이게 저 다군 맞고 죽는건 아니겠죠 이게 뭔가 이상한데 창이 없고 이거는 좀 이럴 필요는 없고 창 캐릭이 몰아가지고 잡을 때 파티 되어 있으면 그건 좀 괜찮은데 자 이 저 짭쇄금지구 존임이 좀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김김밥님 정체 몸머리 제조인가 아닌가 이걸 좀 한번 주시해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모양 자체는 몸머리 제조 그 형태였어요 모벌스로 몰아가지고 여기 딱 찬양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근처에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